은진گ title 정글에 있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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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가치다 또. 오른쪽으로. . spam spawn. . spam. 나 죽는다. 겐지. 겐지 들어와요. 이거 빠져야 될 거 같은데? 우와! 샤워기! 3총 올라가는 입구에 샤워기. 자 겐지 필. 아 저거 메르시부터 봐야 돼. 메르시 원이래. 심해서라. 잠깐만 이거. 로우 파괴. 로우 파괴. 공치 10호. 오른쪽 안에 있어요? 정클의 오른쪽 방 안에 있어요. 확인. 심해 틀었다. 정클의다. 겐지 겐지 겐지. 겐지 있다. 아 메르시! 저거 저거 저거. 오른쪽 방 안에 정클의. 오른쪽 방 안에 정클의. 네. 지웠다. 바로 공개하니까. 이거 저. 이번엔 비트킬고 들어가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확인. 정클의 궁 정클의 궁. 정클의 궁. 빠질게요. 오른쪽. 근지 바로 속마일 동기 찾으러 가. 정클의 궁 앞에 덱이 타고 있어요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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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심해 너무 빨리 튼 것 같아. 터졌어요. 마이스 마이스. 보이면 바로 갈게요. 갑시다.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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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크랩 진짜 개핀데 실드 아 뭐야 쟤가 나가는걸 막아버리셨어 일단 갑시다 아이고 어 순간이동기 설치되는데 아이고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거 파괴 이거 밑에 있거든 이거 엄청 애매한데 아 우리 일단 왼쪽으로 들어가자 정크랩 제가 환상적인 궁을 보여드릴게요 확인 메르띠부터 봐주세요 메르띠 정크랩 왼쪽 아 너프 맛좀 봐라 아이고 정크랩 환상적인 환상적인 폭죽 볼 지메트라 다운 으아 개지가 좀 살려줘 아 개지 개피 개지 개피 확인 야 있어요 원숭이 해야겠다 아 정크랩하고 정크랩 저 근데 이번에 궁 다 빠졌거든요 정크랩 들어와요 어미 이거 상대에 메르시 궁 이실거에요 힐러 잘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기다렸다 갈게요 상대 베이 궁 70% 겐짓 정크랩 겐짓 정크랩 궁 왼쪽에 디바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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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디바 왼쪽 뒤로 들어왔어요 조져요 확인 로봇본이 해왔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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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팔아 죽었어요 나이스 롱이야 피가 없는데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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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비픽인데 아래 똥조 뿌시서 똥조 썼다 똥조 썼어요 네마저씨 아 아 죽는다 저희팀 나머지 다 짤 오케이 기다릴게요 상대가 종량 자가 종량 궁파 보면 이길 것 같아요 제니 메리 씨가 계속 자리 잡고 있네 떼줄라고 원힐이라서 islands 요거 나온 디바 빡치된거 5% wanna rise 외래신도 못 건너요 메이 x 3 여성용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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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 진짜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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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신! 메르신 들어왔어요 메르신 사원 러프! 러프! 송하나! 송하나! 로봇 신상 또 뽑았어! 석양 왼쪽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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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죽겠다 똥 줘! 호시 있어! 안돼 메르띠 아 영웅이여 일어나지마세요 아 한칸이라도 먹고싶은데 한칸은 못먹네 아아 한칸이 아쉽네 야 리파 하나 꺼내자 리파 꺼내서 오는거 한 번에 다 죽여야겠어 내가 리파 할까? 리파는 아는거 알아 왼쪽에 메인 위에 디바 아이고 오우 시일드 겐지 다운 나이스 바로 가자 가도하겠다 바로 들어가죠 너프! 뻘러프! 뒤로 너프 다졌어요 메쿠 따지고 갑시다 멕크리! 반피 메이컷 메이컷 자리야 오른쪽 메이컷 엔지 맞고 나이스 왼쪽만 합 prolong 아! 메르티 똥 줘 일 여run Raw 안 돼 피 구 남았어! 피 구 남았어! 아아! 아 나 피.. 피 없어 나 아아.. 석양 왼쪽! 이거 한타임 더 남은 것 같은데 뒤로 빠지죠? 저 못 빠져요 이거.. 보시면 바로 가야 돼요 아 달고 강인한 입까지 못 기다려 오케이 저 뒤바라 날라가 아 아파이 시키야 왼쪽 메이 갑시다 메이 그거 없어지면 바로 갈게요 아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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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빨리 가야 돼요 메이 똥 접붓이소 야 메이 똥 아이고! 어.. 아.. 흐흐흐흐흐 아.. 김어디 와 A 완막해야되네 아아.. 파이팅 이.. 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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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겠는데? 1..2..6..1 어..이거.. 흐흑.. 크흡.. 저..이삼.. 히히.. 저..이삼.. 흐.. 이거 삐크 잘못하면 아 A 완막을 해야되가지고 저희 목표는 A 뚫리면 조금 무승 봅니다 근데 위도우나 팔아 나오면 A 막기가 또 힘들어가지고 어 나 뭐야 그 비를 근데 초반부터 메이 끈은 마블 성에다니 가입방 4명이야 그냥 메이 님이 험걸이 쪽 루즈 없어요? 있음 있음 있어요 메이 님이 솔저나 웨클이 안 되시나요? 제냐타 되시는 분 없어요? 제냐타? 가디아타? 근데 이거 메이 있어서요 길이 안 돼요 원인을 하셔야 돼요 쭈꾸미 님이 턱을 안으셨나 인쟁이 한번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쪽에 흠 과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정말 이 아래? 못 먹을 수 있어 아 무난한데 무난한데 일단 가장 무난한데 어이 안녕하세요 근데 인쟁이 님 아까 서버 터지기 전에 차미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차미프 했던 걸로 보였는데 아 빌드가 온다 자리야 개피 아 자리야 개피였는데 사원쪽으로 들어갔어요 사원 오른쪽에 맥크리하고 메이 겐지 반샷 빠졌고요 디바로 걸렸어요 이거 벽 벽 벽 벽 벽 이겹 벽 벽 벽 이겹 벽 차 팀킬 벽 하하 겐지 뒤로 들어와요 이제 컷 메이 다운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죠 나이스 아니요 금방 채워요 저희 너무 나온 것 같은데 빠지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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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빠졌고요 일단 상대 카운터 아직 안 꺼냈어요 애들 또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 좋아하는데 애들 맥크리 다운 오른쪽에 메이 나이스 메이님 다쳤어요 메이님 근데 상대도 메이 밖에 없을걸요 오른쪽에 왼쪽 왼쪽 겐지 반사 빠졌고요 저도 루시우 다운 저거 자리아 갈렸고요 상대 3층 나머지 비타 한 번 쉴게요 겐지 겐지 맥크리 다운 자리아 다운 겐지 겐지 아니 소와나가 진짜 고잉 호호호 뭐야 이거 좋아 얼리고 있다 아 아 여기 벌금 됐네 메이 개피 확인 석양 정면 궁수 궁수 이거 일단 챔일게 벌금 나이스 겐지 오른쪽 들어갔어요 겐지 오른쪽 들어갔어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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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있었지 쟤 1분 1분 20초 상대 아직도 피아 안 바꿨어요 메이 들어갔어요 메이 왼쪽 오른쪽에 정크래 들어갔어요 확인 정크래지요? 정크래지요? 정크래지 없어요 멧크래 상대 오른쪽으로 다 들어감 어 오른쪽 모터지 아 어디? 정크를 지켜야 돼 정크 메이 다운 1분 30초 1분 40초 40초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들어왔어요 아 겐지 반피 멧크리 덕 걸렸어요 아 겐지 다운 아 근데 저희 세명 없어요 지금 어! 똥죽부 씻어! 이걸! 일단은 상대힐러 없음 상대힐러 없음 석양 조심! 상대힐러 없어요 삐벼보죠 아이고 잘못 왔다! 매크리 개피인데 매크리 왼쪽방 개피 이걸 한번 빼봅니다 보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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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시간인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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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표는 고정보다 아니 딥아 궁있어요 아깝다 근데 한번에 밀고 들어올 텐데 자리아 궁도 조심 내가 시선을 끌자 정면 자리아에 왼쪽 왼쪽에 매크리아하고 겐지 겐지! 겐지 다운 왼쪽 볼게요 매크리 다운 일단 한 턴은 끌었는데 저도 궁 있어요 쟤는 메르시 나왔다 자리아 다운 메이 오른쪽 메이 혼자 오른쪽 들어왔어요 디바 로봇 덕 걸렸고요 오른쪽에 메르시 오른쪽에 디바 오른쪽에 디바 어이구 디바 굴다리 그 다리 밑에 251키딘데 오른쪽에 애들 화력집주 석양 왼쪽 너도 죽어라 이 자식아 궁 쓰면서 약간 뒤로 움직여서 벽 뒤로 왔네 어 너풀 너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메르시 자리아 다운 메르시가 살린거 묶을까? 이거 메이메이메이 다운 오른쪽 매크리 메르시가 살린거 묶을까? 그래도 되고요 그니까 먼저 묶는거는 별로 안좋을거같아 나이스 나이스 1분 50초 두 턴 막으면 되요 어 배부르니까 게임 재밌다 왜 나 주려고 확실히 핑 핑이 좋아지니까 리퍼 왼쪽 핑이 좋으니까 맞추기 진짜 쉽다 판정 버프 플러스 오른쪽에 오른쪽에 메르시 더 걸렸어요 메이 오른쪽 저거 메이다운 나이스 오른쪽에 돌 베르시 3피 잘갔다 겐지 다운 어 좋아 일단 메르시는 피가 없는걸 1분 남았어요 자리아 궁 조심하세요 자리아 궁 빠지죠 아 잘못 올라갔어 저 궁 70퍼 나도 은지처럼 반사를 해볼 하하하하 하하하하 똥죽 부시있어 자리아 궁 아니 그게 나야? 겐지 메이 궁 에피 다리 밑에 메이 다운 메이 다운 겐지 겐지하고 리퍼 겐지다운 리퍼다운 메르시 야 메르시 땄어요 이치 수빈 난 메르시만 본다 앞에 가죠 자리아 궁 쓸거에요 자리아 궁 쓸거에요 100% 메르시 왼쪽 메르시다운 자리아 자기 실더 없고요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석양 오른쪽! 리퍼 왼쪽으로 거점 들어와요 리퍼 왼쪽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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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나이스 아 무승부 어 한 명 더 있다 겐지 겐지 아 무승부 근데 이거 무승부 연승 포함되냐? 모르겠네요 포함되겠죠? 1대 2 아 연승점에서 끊기는 거 아니야? 쎄? 저 맥크리인가? 아 아깝다 근데 우리가 잘 망할 수 있었는데 까벼 좋아 좋아 아 저 정도면 메르시 아 메르시 아 진짜 메르시 투비해서 극혐 오 네 바로 들어가는데 빨리 저 군범이 넓어졌네 살렸네요 군범이 똑같을 건데요 아마 아 LSH 33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거의 금방은 거의 중앙으로까지 들어가서 쓴 거라서 제가 앞뒤로 있던 애들 다 살려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받나요? 정크래스 딜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아예 안 옳은 거 같은데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아예 안 옳은 거야 아예 안 옳은 거야 아예 안 옳은 거야